피프티 피프티가 논란에 오른 가운데 공식 팬카페가 폐쇄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대해 소속사 어트랙트 측은 공식 sns를 통해 팬카페 폐쇄와 관련된 입장을 내놨다. 어트랙트는 공식 팬카페 폐쇄 관련해 안내드린다. 폐쇄는 당사가 진행한 일이 아니고 외부 세력에 의한 계정 무단 탈취로 폐쇄 관련 게시물이 업로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식 팬카페 계정은 복구됐다. 팬 여러분의 원활한 팬카페 사용과 재발 방지를 위해 조처를 취하고 있다며 혼란을 준 점에 대해 양해를 구했다. 피프티 피프티는 올해 2월 발매한 첫 싱글 더 비기닝 큐피드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핫100에 연속 진입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이른바 중소의 기적이라고 불렸지만 최근 멤버들이 정산 불투명 등의 이유로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 계약 해지를 요청하면서 활동이 중단됐다. 피프티 피프티는 올해 2월 발매한 첫 싱글에 연속 진입하는 성과를 이뤄냈다.